6.1 지방선거의 지자체장 여성 입후보자는 현재까지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중앙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등록된 강원도지사와 18개 시장 군수 예비후보자 명부를 보면 춘천시장에 출마한 허소영 전 도의원이 유일한 여성 입후보자로 확인됐습니다.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는 원창목 전 원주시장과 황상무 전 KBS 앵커, 김진태 전 국회의원 등 3명이 등록했고 18개 시장 군수는 79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최고령자는 71살, 최연소자는 51살이었고 60대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.